기관사랑 인터뷰한 거 확실해? 네 그게 몇 시인데? 어 한 10시 정도인데 왜 그러시죠? 그 시간엔 기관사가 이미 죽었을 때라는데 기관사가 죽었다고? 브레인마! 어젯밤 9시쯤 자살했대 너 도대체 누구랑 인터뷰한 거야? 어? 나잉见鬼了 근데 아직도 안 죽을 수 있어 또 찾고 경찰서 亲眼看看司기의遺体 没想到司기整张 랜 全都布만 카엌 손톱 자국에 꽤 깊게 나있지 손톱 자국이야? 내가 왜 촬영을 허락했는지 알아? 아니요 글쎄요 옥수역이 개통하고 지난 30년간 옥수역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 거의 모두 손톱 자국이 나있었어 거짓나잉翻看以前的槍痕照片